안녕하세요. 루프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금요일 해외 직과틸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호주는 수영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둘째 아이 학교에서 스위빙 카니발을 했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구화는 둘째 아이인데 둘째 아이 다른 채널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지만 굉장히 천방지축인데 수영을 배운 적도 없고 수영을 잘 하지도 않습니다. 자유영만 간신히 하는 정도인데 이번에는 자유영 뿐만 아니라 평영이라던지 배영 자유영 그리고 접영까지 출전을 했습니다. 접영은 아예 할지도 모르고 배영도 아예 할지도 모르는데 일단 무조건 나간다고 해서 그냥 한번 나가봐라 했는데 영상 보시면 굉장히 웃깁니다.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이빙 준비하고 있는데 다이빙도 못해서 물속에 있는데 보시면은 접영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제 웃음소리가 들어갔는데 아무튼간에 허우적허우적 거리면서 끝까지 완주는 했다는 실격당하지 않고 어떻게 접영으로 인정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간에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접영 소개시켜드리면서 오늘의 세일정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 링크 또는 정립 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 딜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받는 것으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코글스 사이트 더헛 사이트부터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봄맞이 할인코드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오늘 오전 8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코글스 더헛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으로 한국 직접배송 일정금액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 가능하고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30% 세일에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들 아주아주 많습니다. 세일 바로 시작될 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는거 추천드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탐브라운 카드지갑 이전에 소개시켜드린대로 세일받아서 호주달러 220불 19만원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캐나다구스 제품같은 경우도 30% 세일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아주아주 따뜻한 제품들이기 때문에 실속있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동일한 제품은 아니지만 이전에 구입해서 크로프톤 제품 리뷰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스페이스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30% 세일 가능합니다. 요 제품 동일하게 220불정도 구입가능해서 19만원에 만나 볼 수 있고 이자별만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코트같은 경우도 3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메종키친의 다양한 제품들 마찬가지 30% 세일되고 요런 기본적인 맨투맨같은 경우 13만6천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코글스 사이트 30% 세일되는 제품들 전부 다 신상제품으로 채워져 있고 이전에 없었던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우영미 백로고 티셔츠라던지 이자베마랑 캐나다구스 탄브라운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일되는 제품 3천여개 제품으로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세일 시작됐을 때 괜찮은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더헛사이트 같은 경우 바버자켓들 30% 세일 아직도 적용가능한데 요 세일 오늘중으로 종료됩니다. 내일 오전 8시까지 세일 진행되기 때문에 30% 세일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요 페이지에 남성분들 리데스 퀼팅자켓 판매되고 있고 여성분들 비드넬 제품이라던지 인터내셔널 폴라 퀼트 여러가지 바버자켓들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더헛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상제품들은 30%가 아니라 25% 세일 가능합니다. 요기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어그 제품이라던지 노스페이스, 켈빈클라인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코골스 사이트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두 사이트 구입하는 방법 동일하기 때문에 코골스 영상 확인해보시면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포워드 미국에 위치한 편집샵이고 여러가지 제품들 엔드오브시즌 최대 70% 세일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배송, 빠른배송, 페덱스로 쏴줍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르메르맨투맨 371불 사이즈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색상도 이렇게 변경하시면서 둘러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Y3 요지 제품 같은 경우도 8사이즈 260불이 있습니다. 224불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패딩 238불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그 제품 마찬가지 CP컴퍼니 제품 48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1000불 가까이 하는 제품 5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라이프로렌 폴로 제품들 다양하고 카사블랑카 제품이라던지 컨버스 제품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퀄티즘 사이트 밀리터리 서플라스 제품들 40% 하리코드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개팍과 다양한 제품들 사이즈 전부 다 추가되었다가 40% 세일되는 바람에 현재는 전부 다 빠져버렸는데 남아있는 다른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40% 세일받아서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퀄티즘 사이트 독일에 비치한 명품 편집샵으로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미야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F65 필드 자켓 같은 경우 14만 7천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모든 금액 유럽산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14만 7천원에서 유럽산 세금 19% 정도 빠집니다. 그러면 12만원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40% 세일되기 때문에 이 제품 7만 천원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배송비만 합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고 현재 라지 사이즈 딱 한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보여드리고 있는 독일군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10만원에서 추가 추가 세일 받으시면 현재 5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5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275mm, 285mm, 그리고 250mm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밀택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파카는 현재 제품 들어오자마자 품절됐는데 제품 들어오는지 계속 체크해보시면 되고 항공점포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4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퀄티즘 사이트 보여드린 제품에도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70% 세일되고 있습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가격 초특가로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래쪽에 친구 추천 링크 있는데 고 링크 클릭하시면 15% 할인 코드도 받아서 일부 제품들 추가 세일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포터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입고되어 있습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친구 추천 링크 있는데 고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10% 세일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미스터포터 어플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구입하시면 15%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모아봤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리고웬스 컨버스 콜라보한 요 제품 검정색상 인기 많은 제품 사이즈 현재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구찌 에이스 스니커즈 새롭게 신상 제품 입고되어 있습니다. 요런 제품들 새롭게 들어온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빼라가모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지각 같은 경우는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45만원 판매되고 있고 몽클레어 제품들도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입고되었고 이솝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샴푸 리필 제품 500ml짜리 제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신상 제품들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쁜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샵밥 사이트 최대 7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미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으로 아마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이고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아마존 익스프레스 빠른 배송으로 무료배송 진행해줍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찾아봤는데 많은 분들 찾고 계시는 메종마르젤라 키링 카드지갑 현재 이 사이트에 인기있는 색상 220불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뒤쪽 요렇게 스티치 들어가져 있는 제품이고 조금 안타깝게 관부가 세는 내셔야지 되겠지만 무료배송 받아볼 수 있는 제품이고 인기있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알파인더스트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자켓 같은 경우 126불로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바라쿠타 진화인 자켓 같은 경우도 346불 세일 판매되고 있고 아미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메루는 울로 만들어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셔츠 220불 투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제품 생각보다 요렇게 큰 제품인데 뒤쪽에 메고 다닐 수 있는 요런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오베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50불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메종키친의 커피 텀블러 2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딱 한 개만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가격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은 제품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6천여개 제품들 최대 70%까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에센스 사이트 오늘은 한국 설정으로 전부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설정, 미국 설정 반드시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에센스 사이트 최대 70%라고 적혀져 있지만 실제 80%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고 프라이벳 세일되는 제품들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컨버스, 김존스, 콜라보한 이런 아노락 제품 가격 좋습니다. 80%는 세일된 62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가격 300불 넘어가는 제품인데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 사이즈 전부 다 있고 파이널 세일 상품이기 때문에 교환, 환불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 동일한 제품 빨간색상 동일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클락스 오리지널 고어텍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113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살롬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고어텍스 등산화 같은 경우도 195불로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는 금액이기 때문에 관세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아크네 스튜디오 후디 같은 경우는 224불의 프라이벳 세일로 묶여져 있습니다. 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메종키친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웨터 같은 경우도 150불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2X라지 사이즈까지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노비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다운파카 같은 경우도 455불로 6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는데 딱 한 개씩만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제품 확인해보시면 되고 히어브가 보여드리고 있는 슬라이드 아이들 제품인데 가격 초특가 좋습니다. 45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제품 리뷰도 해드렸는데 정가로 구입을 해서 조금 약간 속이 쓰리기는 한데 아이들 제품이어서 신을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사이즈 보시면 215미리까지 사이즈 있습니다. 여성분들 맞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초특가 45불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런 제품 아이들 딱 사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발 사이즈가 이제 저만해져가지고 절대 구입이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딕슨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Y짠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81불 세일 등 금액으로 판매되고 있고 남성 제품, 여성 제품, 아이들 제품 그리고 악세사리까지 제품들 초특가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특히 악세사리 종류들 확인해보시면 보테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이라든지 아이들 제품들 세일에 여러가지 추가되어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팬츠 47불 꼼데 가르송 티셔츠 31불 가격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조마샵 사이트 미국의 위치한 편집샵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발렌시아가 슬리퍼 24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조금 노말한 색상은 아니지만 가격이 아주 좋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발리 보여드리고 있는 드라이빙 슈즈 모카신 제품 같은 경우도 250불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신발 종류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구찌 에이스 스니커즈라던지 울트라페이스 세라가모 구두 종류라던지 버버리 제품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발리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벨트 같은 경우도 119불로 가격 좋습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매일매일 새로운 세일되는 제품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제품들 둘러보시고 구경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국내 위치한 명품 편집샵 디코드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최대 67% 세일되고 있습니다. 사이즈만 맞으시면 가격 좋은 제품들 많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관부가세 없고 배송비 따로 없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컴먼 프로젝트 아킬레스 로우 제품 32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1, 2년 전만 하더라도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할 정도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요즘에 가격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 금액 최선 금액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골든구스 슈퍼스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34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아직도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우드우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다운자켓 35만원 텐시 압틱파카 같은 경우도 75만원의 사이즈 아직 남아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아미 제품이라던지 르메르 아크네 스튜디오 롱코트 메종마르제라 롱코트라던지 여성분들 마뉴알라 코트라던지 막스마라 다양한 패딩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즈 고비 캐시며 공식 홈페이지 최대 6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고 89불 이상 구입하시면 무료 증정품 증정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세일받으신 금액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실크 30% 캐시며 70% 들어가져 있는 맨투맨 1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100% 몽골리안 캐시미어로 만들어진 코트 추가적인 20% 세일받아서 저렴한 금액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스웨터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오즈세일이라는 호주에 위치한 세일되는 상품들만 모아서 판매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현재 메종마르젤라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가격 좋으니까 둘러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초대링크 있는데 초대링크 통해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나중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도 적용해준다고 하니까 아래쪽 초대링크 통해서 구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마르젤라 향수 가격 아주 좋습니다. 30ml짜리 제품이긴 하지만 124불 판매되고 있는데 요금에 호주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10만 7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메종마르젤라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키링 카드지갑 같은 경우도 요렇게 생긴 제품인데 209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 제품은 209불 반부가세 간신히 피해서 구입가능한데 18만원 정도 만나 볼 수 있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메종마르젤라 신발 구두 종류라던지 향수 종류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메종마르젤라 제품뿐만 아니라 버켄스닥 제품이라던지 켈빈클라인 다양한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세일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제품들 브랜드별로 모여져 있기 때문에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 사이트들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한방에 묶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첫 번째로는 토리버치 미국 공식 홈페이지 프라이벳셀 시작되면서 최대 70%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이메일 주소 물어보는데 본인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IP 우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슬리퍼 89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여러가지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칼라웨이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한국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화로 전부 다 표시되고 있고 24만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면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골프 의류 종류들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애플 에어팟 3세대 제품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오픈박스된 제품입니다. 박스가 손상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시면은 오픈박스된 제품인데 이 제품 출시가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6개월 정도 AS 기간이 전부 다 남아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129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30불 계산해보시면 15만 6천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대략 17만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25만원 정가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로직텍 MX 마스터 3 제품 현재 이 제품 81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데일리스틸스라는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같은 경우도 동일한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러워서 이 제품같은 경우는 한달 사용기 이렇게 만들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리뷰 찾아보실 분들 찾아보시고 게이밍 마우스가 아니라 사무용 손목이 편한 제품 여러 기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딜 정보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세일 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에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